3731세대 대단지 아파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무더위에 안전공사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공사현장 공중탐방 별바라기TV 용인 처인구편 29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별바라기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가까운 3731세대 대단지 아파트,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2023년 8월 공사현장을 공중탐방하겠습니다. 태풍 카눔이 한반도를 통과하여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에게 빠른 복구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공사관계자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안전공사하시길 바랍니다. 1단지 공사현장을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1단지는 총 1043세대이며, 45번 도로와 접해 있으며, 준주거 상업시설과 가까운 위치입니다. 대부분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단지는 총 944 until 944 day 1단지 공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원할 자리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단지는 총 1318세대이며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은 골조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으며 오른쪽은 커뮤니티 위로. 필로틱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부분도 다음 달이면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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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단지는 총 1370세대이며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은 골조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으며 오른쪽은 커뮤니티 위로. 필로틱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삼단지는 일단지, 얀지보다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삼단지는 골조가 땡 자연스레입니다. 합 conclus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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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지 역프로는 준주 거용지로 상업시설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섭니다. 준주 거프라자 분양 시기는 빠르면 12월 늦어도 2024년 3월에는 분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대행사 위시스타는 준주 거 전 필지 도면을 가설계하였습니다. 도면이 궁금하시면 배곡대로 2477, 401호에 있는 별부동산 또는 위시스타로 전화주시고 방문하세요. 이상으로 2023년 8월 힐스테이트의 몬테로이 공사 현장을 공중탐방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분양권과 준주 거 상업용지 분양에 관심 있는 분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의 배곡대로 2477, 4층에 있는 별부동산과 상가웅 보관으로 방문해 주세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 현장과 준주 거용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여서 부동산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